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어 6월 7일이죠 어 전일은 우리나라 현충일이라서 휴일이었구요 자 잠깐 아 장 개장 전에 아 최근에 많은 분들 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안내방송 좀 하고 아 아침 스팟 시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방송은 닥터 케이 tv 자 닥터 케이 유튜브 공식 채널 인데요 아 주위 분들 만약에 추천하시고 싶거나 하시면 그냥 닥터 케이 치면 아 아 유튜브에서 나오니깐요 길게 안채셔도 됩니다 유튜브에서 닥터 케이 치면 나온다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구독자가 421명이 됐습니다 아 어저께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아 관심 가져주셔서 발음이 안되네요 관심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자 여기 보시면 아 이거는 어 컴퓨터에서 볼때 이구요 아 만약에 제가 재생 목록 아 들어가 가서 보시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핸드폰은 이 닥터 케이 라고 이렇게 핸드폰에서 보면 이렇게 방송 아 하는 사람 어 이름이 있을겁니다 요걸 더블클릭하면 안에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요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 컴퓨터에서는 요렇게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닥터 케이 분석했던 종목 분석 방송은 닥터 케이의 이 주식이 궁금하다 에 들어가 있구요 자 닥터 케이가 아 주식 기초강의 쭉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닥터 케이 셀트리온 사명제와 바이오즈 분석이란 방송 어제부터 시작했는데요 아 매일 가능한 한 매일 올릴 것이구요 그리고 오늘의 주식시황 아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음 닥터 케이 란 이름이 안올라 했으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아 올려놓은 거구요 아 공지사항 등 있으면 여기 올라갈 테구요 닥터 케이 노래 부르는거 한번 보시고 싶으면 닥터 케이 라이브 나는 가숭가에 들어가시면 닥터 케이가 예전에 앨범 발표한 또 가수 출신이니까 아 주식 공부만 너무 하시다보면 또 머리 아프잖아요 그때 들어가셔서 아 머리 잠깐 식힐 때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 될 테고 그리고 실전 매매했던거 하이라이트 그리고 아 두달동안 아 매매 한 40일 정도의 매매 내역 공개되어 있구요 에 선물 편집 하나도 안되어 있는 매매 자 상 올라가 있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구요 닥터 케이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닥터 케이 를 잘 이용하는 방법 여러분들께서 닥터 케이가 방송한 것에 좋아요 나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리고 종목 상담 가능하다 했으니까 남겨주시고 닥터 케이 에게 힘을 실어 주시면요 닥터 케이 맨 처음 아 방송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이 방송 안내대로 다 할 겁니다 제가 깨울러서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호응 없는데 제 혼자 이렇게 막 시간 다 지켜가면서 하면 좀 바보다는 느낌도 받았었거든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 호응 가져주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하시면 아 아 카카오톡방 무료 톡방으로도 아 선정해서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7분 계신데 톡방으로도 모시고 이 방송 시간 제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면 제가 이거 다 지키고 합니다 전부 무료거든요 자 이렇게 무료 방송 많이 하는 사람도 잘 없을 겁니다 자 시작할 것 같네요 자 먼저 전일 미국 시장 잠깐 분석하자면 닥터 케이가 해외 선물 분석하면서 골드나 오일 가격 등을 봤을 때 주식시장 나쁘지 않을 거다 말씀 드렸고 유효했습니다 주요했죠 다우전스 정한권을 뛰어넘는 1.40% 상승 아 모양 좋습니다 양봉 제법 크죠 자 그리고 나스닥도 정고점 뛰어넘었습니다 플러스 0.67% 상승 자 주식시장 괜찮다는 분석 자 맞아 떨어졌습니다 독일도 플러스 0.43 자 여기 보시면 아 이 평선들 거의 다 깔아놓고 이제 이제 20일 저항만 받고 있는데 이것만 돌파해낸다면 독일 그러니까 유럽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여기 추세를 돌려내면서 이제 상승 추세 전환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지지하고 있고 자 20일에 이 평선만 돌파하면 됩니다 자 참 개정했으니까 우리나라 좀 더 치중하도록 하죠 자 그전에 자 미국 지금 현재 시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나 미국 장 종료 이후에 이게 변동성이 있는 날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 초반에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미국 다우 선물 마이너스 0.06 그리고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05 그러니까 큰 변동없다 지금 그대로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골드 밑으로 쳐지고 있다 그랬고 오일도 밑으로 쳐졌죠 자 그래서 주식시장 별로 걱정할 거 없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장 개장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플러스 0.62% 상승 코스닥 시장 0.49% 상승 자 일단 미국의 상승과 괴를 같이하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닥터케이가 자주 말씀드리는 프로그램 매수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순매도보다 순매수 들어와야 됩니다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부분도 주식 기초 강의에 들어가시면 나와 있으니까요 닥터케이가 설명하는 내용들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한 130강 가까이 주식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거의 100강까지는 주식 용어에 대한 설명만 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주식 기초 강의는 내용에 대한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설명은 거의 끝났다시피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종목 분석이라든지 이런 업종 분석에 대해서 올려놨습니다만 그 이전에 보면 다 했으니까 프로그램 매수 잘 모르겠거나 하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오늘 지속적으로 플러스로 유지되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코스닥도 순매수입니다 양대시장 출발 좋습니다 현재 자 외국인 플러스 거래소에서 524억 매수 중이구요 코스닥 아직까지 아 보압권이고 선물이 약간 매도네요 자 개별 종목들 한번 보죠 자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제가 댓글 남겼죠 1년만 딱 그렇게 해보십시오 주식을 보는 눈이 확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돈 벌지는 내가 몰라도 그건 자신 못해도 눈이 확 바뀌는 건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자 IT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닥터케이가 주요 IT 종목군 보고 있는 종목군들 전부 상승 출발이구요 삼성전자 세이님 수익권이겠네요 5만 9백원이라 했으니까 지금 아 600원 정도 올랐으니까 1% 수익입니다 자 그건 뭐 좀 더 길게 가야 되는거고 워낙 세이님이 아 주식 투자 비중 째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그냥 아 본인이 트레이딩 할 때 느낌을 느끼라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접근하기에 되게 높은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4만 9천 5만원은 좋겠습니다만 자 감각을 익히시라고 일부러 들어가라고 한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괜찮구요 조선 약세입니다 기자제도 약세 건설 약세입니다 철강 강세입니다 포스코 화학주 비교적 강세고 소규 화학 좀 약세구요 자동차 그만 그만 하구요 자동차 부품 강세 출발 유통에서는 신세계 호텔신라 좀 쉬어가고 이마트 최근에 낙폭 좀 있었는데 반등 시도 나오고 있네요 자 정권주 강하구요 보험주 괜찮구요 자 은행주 자 이것이 수납매라 그랬죠 요새 전형적인 수납매 자 은행주하고 좀 많이 지지부진 했었잖아요 보험주하고 이런거 자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닥터케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어저께 첫방송이었구요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주는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자 그런 방송 메일 올리겠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바이오주 관심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고 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 셀트리온 제약 닥터케이 셀트리온 제약 괜찮다 그랬습니다 올라가죠 자 신라젠 HLB 그리고 네이처셀 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 우리 기처님 가지고 계시니까 그리고 다른 분 질문 좀 주시니까 네이처셀 까지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시총 상위종목도 비교적 괜찮네요 자 당장은 여러분들 이거 눈에 많이 익혀셨을테니까 지우겠습니다 주가가 눈에 잘 안들어져요 그죠 자 중요권력만 지금 표를 하겠습니다 2500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400대 중요하구요 여기 중간에 이평선들 밀집되어 있죠 2463 여기 얼마나 강하게 뚫어내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말하다 보니까 추세 다 끌 것 같은데 참 이거 여기까지 딱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자 여기 안 깨졌어야 되거든요 추세선 하단은 뭐라고 그랬죠 지지선인데 지지 깨지면 뭐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저항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중인데 자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돌파 강하게 하려면 갭 상승으로 돌파 시도했구요 2455 여기 안 깨야 됩니다 눌려도 안 깨야 되고 스무스닥이 옆으로 횡보하다가 더 상승 시도 놓으면 더 좋다 그렇게 하려면 기간 외국인 강한 매수세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중요 지지대 여기 반드시 지지해야 되고 여기를 안 깨면 안 깰수록 강하게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0.44%로 양호한 흐름이구요 자 899 강하게 돌파하면 이제 신곡과 인근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이것도 중요 지지대 저항대 이것은 따로 변경 안 해도 됩니다 여기가 저항대입니다 자 1차 저항대에서 이평선 돌파했구요 이평선 다 돌파했습니다 이것도 스무스하게 밀리고 이거 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상승 놓으면 코스닥도 가는 겁니다 자 당일추위 보시면 외국인 460억 규모 매수 들어오고 있구요 기간 매도 기간이 매수로 같이 돌아주면 더 좋습니다 코스닥 양대시장 다 매도 양대 매이저 매도 중입니다 자 선물 선물 기간 외국인 플러스 아까 마이너스에서 돌아섰습니다 좋습니다 자 선물 옵션 만기일 4일 남았다 그랬습니다 다음주 목요일이거든요 자 휴일들 빼고 하면 당일날 빼고 하면 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변동성 계속 지속됩니다 그러나 아마 상방향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큰 그림에서 상방향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물 옵션 포지션 수익권을 돌리기 위해서 엄청난 변동성 나올 수 있다 그 말씀 지속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지수에 안가면 꽝이거든 꽝 선물 옵션은요 0입니다 돈 주는 거 없거든요 그게 자기가 베팅했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0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흔들림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닥터K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여기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빠졌으면 밑으로 훅 깨져야 되는데 뺐다가 돌아올렸다가 왔다갔다 왔다갔다 그러면서 프리미엄 다 까진다 그랬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수 지속되고 있고요 자 개별 종목 체크해보죠 자 삼성전자 자 여기에서 어저께 주식 기초 강의에 보면 주식 생초보 탈출 팁 2 드렸습니다 20일 2평선 돌파하면 사고 아무것도 적용 안하고 20일 2평선 돌파하면 사고 20일 2평선 이탈하면 매도하는 그 기법 하나만 사용해도 수익 날 수 있다 했는데 그것도 맞죠 어저께 거젖께 정도에 사고 지금 수익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닥터K 분석하는 방송이나 기법 방송 여러분들 잘 복귀해 보십시오 돌려보시면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에 적용을 해보고 맞다 싶으시면 여러분 팁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여전히 5만 3천원권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자 세인님 듣고 계시니까 5만 3천원 인근 정도 가가지고 은봉 이렇게 떨어지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다 해버리십시오 그리고 눌림목 주면 다시 5만 1천원권 거기서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입니다 자 잘 들었으면 1번 눌러놓으십시오 그리고 하이닉스 자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랬고 자 닥터K 여기 이후에 여기서 차익 실현 좀 해야 된다 했고 여기서는 사지 말자 그랬습니다 여기 밑에 좀 더 조정 받으면 조정 잘 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 조정 받으면 좀 더 안정적으로 매수 단가 잘 확보해서 들어가려 했는데 기회를 안 주네요 그죠 자 여기에 정고점 라인이거든요 그리고 20일 평선 그래서 쉽게 깨지진 않는다 그러나 닥터K는 직장인과 주식 초보를 위한 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까딱하면 밑으로 쳐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 반등시 매도하고 이렇게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경험 없으면 잘 하기 힘들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 안 드린 겁니다 여기는 그러나 사고 난 다음에 아 여기 위에 정도 반등시도 잘 나올 수 있는 권역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잡았던 겁니다 자 세인님 잘 알겠다고 말씀하셨고 삼성전기도 괜찮네요 날라가죠 닥터K 여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날라갑니다 자 현대차 보악건이고요 현대차를 지금 세인님이 일부 2차 매수가 안 됐단 말이죠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14만 2천 5백원 대놓으십시오 세인님 자 이것은 제가 추천하는 사람 아닌데 세인님은 제 말씀 참고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참고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14만 2천 5백원 대놓으십시오 지금 자 책임은 세인님한테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대차 추가 매수여도 별 지장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14만 2천 5백원 대놓으세요 자 그리고 자동차 기아차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 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고 이거 돌파하고 눌림목 주고 닥터K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가격을 더 주고 사더라도 돌파 이후에 눌림목 주고 확인하고 이 평선 다 돌려내고 사는 겁니다 여기서 샀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거는 올라가서 그렇지 밑으로 빠질지 내려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현대미퍼 아직까지 안 팔고 계신 분들 계실텐데 계속 그럼 들고 가십시오 어차피 공식적으로는 닥터K는 팔아라고 했는데 자 이 평선 보시면 이렇게 자 이 평선 지지되고 있으니까 8만 5천원 인근 8만 7천원 인근 안 깨면 그리고 그 앞에 9만원 안 깨면 중장기로 들어가면 충분히 중장기 종목으로 괜찮다 생각합니다 제가 중장기 투자 종목에다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요 관심 종목 조금 바꿔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바이어도 위에 이제 체크하겠다고 해서 올렸고 시청 상인의 위에 한 20종목만 보고 중장기 투자 종목 이런 것도 이쪽에 나중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심 기아차 중장기 관심 종목 추가해놨죠 중장기 종목으로는 농식물 여기부터 넣어놨고요 추가 종목 넣어놨는데 뭐 빠졌습니까? 올라가죠 분할 매수 하면서 갈 수 있다 했죠 자 수익권입니다 자 29만원에서 자 32만원 그러면 3만원이죠 그러면 30만원 정도에 그냥 평균 단가다 치도 34만원니까 10% 넘게 먹었어요 그래도 마이너스 손입니까? 아유 참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생각하면 흥분되니까요 어리언 제가 여기서 사자 그랬거든요 10%만 고민 좀 되니까 곧 좀 되라서 빠졌습니까? 날라가잖아요 그죠? 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 다 괜찮습니다 전부 빨간불입니다 자 어저께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그럼 거기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소외된 종목들이나 접근 잘못된 종목들 잘 가는지 한번 볼게요 키스드 자 오늘 날아가는데 마이너스죠 여기서 샀다 했습니다 단기간 33% 빠졌습니다 안 가죠 시장이 안 망가도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 되십니까? 종목 잘못 잡으면 지금 코스피 코스닥 다 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체크하고 자 둘 다 풀었을건 안 갑니다 안 가 종목 잘못 선택하면요 그리고 바른손 갑니까? 마이너스에요 안 가요 안 가 여러분들 이런거 사시면 안돼요 알겠죠? 자 닥터케이가 방송한 것들 흘려들어지지 마시고 하나하나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바이오 제약주 잠깐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했으니까 돈 버는거 책임지는거 아닙니다 그냥 제목이 그런거고 자 체크 좀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셀트리온 27만 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좀 지지부진 셀트리온 헬스 자 점점 모양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는 자 여기 단기적으로 여기 지금 저점 아 점점 높이고 있으니까 요런 추세로 갑니다 요런 추세로 자 자 여기 올라가도 좀 눌리고 올라가도 눌리면서 입병선 다 돌려낼거기 때문에 자 이제 좀 관심있게 가져볼 필요있다 자 위에 저항건들 10만6천원까지 저항은 좀 있으나 자 한번 퉁치고 눌리주면 이제 한 3,4일 안에 만약에 강한 시그넬으로 온다면 위에 이평선 저항이 있습니다만 아 더욱더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보악건인데 자 여기 탄탄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자 오늘 어떻습니까 아 외국계 매수점 들어오고 있죠 이거 장중 아 외국계 창구 분석법에 의한겁니다 지금 현재 외국계 소폭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자 외국계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 이거 9만7천원과 10만원까지 갈 수 있다 말씀드렸고 여기만 안깨면 됩니다 여기만 8만4천원 안깨면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재 아 더 지켜봐야 된다 했고 저항권 여기 43만 5천원권하고 46만 5천원권 저항권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박스권 이럴 수 있다 말씀드렸고 20일 안깨고 왔다갔다하면 더 좋고 밑으로 깨지면 주가 더 흐르면 더 안좋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신라젠 아 20일 위에서 탄탄하게 다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수급이 아직까지 별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외국계 수급 좀 두르고 있네요 이것도 더 기다리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이처셀 아 여기가 처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 2만5천 2백원 여기 깨면 손절하시는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들고 이평선 위에 다 위치했죠 240일 빼고 올라가도 계속 저항 받을 겁니다 두 분이 질문 주셨는데 3만5천원권의 다 매수 단가인데 아 반등시도 만약이 놓으면 적당하게 비중 축소 하시는게 낫지 않을까 모양이 너무 안좋습니다 현재 이평선들 다 위에 있기 때문에 밑에 240일 하나 빼놨기 때문에 여기 투하우께 지금 밑으로 더 쳐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HLB 체계일 여부 체계일 여부 빨리 말씀 좀 해주세요 체계가 안됐으면 단가 올립니다 14만3천원 대놓으세요 그냥 14만3천원 대놓으세요 체결되는지 안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강하게 돌파하고 있습니다 0.93% 상승 코스닥 약간 눌리목 주고 있고 자 외국인은 오늘 아 거래소 그리고 선물 불어서 들어오고 콜도 불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일단 하나 현대차도 불어서권이니까 14만3천원이 아마 단가로 알고 있는데 14만3천원 대놓으세요 그냥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미국 전일 상승에 따른 반등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갭상승으로 강하게 돌파 이후에 지금 추세 좋게 상승하고 있다 그 상승의 주체는 외국인이다 그래서 2500까지도 오늘은 아니더라도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올 수 있고 이평선 다 뭉쳐있는거 오늘 돌파 시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흔들림 없이 강한 양봉 세우면 세울수록 좋다 코스닥도 조금은 지지부진하고 있으나 기관 외국인 쌍끄리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양봉이 크게 서면 좋고 거리량 크게 많이 터지면 터질수록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토하시길 바랍니다 닥트케이 장마치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구독 눌러주시구요 자 지인들에게 SNS로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닥트케이 아 공유하기 날리면 되죠 아니면 닥트케이 이라고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봐라 아 공부할만한거 많더라 그렇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안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 오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